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올해 상반기에 대부분의 항만물류 기업들이 흑자 경영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인터지스는 상반기 영업이익이 67% 폭증한 22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. 해운부문 3자물류 확대가 실적 고성장의 배경입니다. CJ대한통운과 동방도 높은 성장폭을 보여줬습니다. CJ대한통운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36% 증가한 593억 원이었습니다. 3자 물류택배, 포워딩 등 주요 사업부의 실적이 고루 향산됐습니다. 동방도 상반기의 영업이익 111억 원을 달성하며 13%의 성장률을 읽었습니다. 중량물 사업에서 고수익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수행한 게 실적 상승의 비결입니다. 세방과 KCTC는 두 자릿수는 아니지만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. 세방의 영업이익은 8% 늘어난 176억 원, KCTC는 9% 성장한 37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. 국제 물류사업 및 항만 실적 호조가 수익 성장을 이끌었습니다. KSG 뉴스 이은지입니다.